자 준비가 됐어요. 한번 쏴 볼게요. 싱글 액션으로 일단 더블 액션 다 썼네요. 금방 썬다 진짜 다시. 다시 릴로드 네 잠시 물건을 보여주려고 야외에서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보시다시피 hfc 리볼버 검정색이에요. 검정색 매뉴얼이 이렇게 있고 총이 이렇게 나오고 예쁜 총이 보이죠. 넘어가고 뭐 비비탄 좀 들어있고 뭐 이런거 뭐 들어있네요. 됐고 일단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살펴볼게요. 지금 이거를 릴로드 할 겁니다 이거는 리볼버는 이게 빠지는게 재미죠 가스는 가스는 일단 이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집어넣었어요 했고 자 비비 총알은 별 필요도 별 많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자 오늘은 마루이탄으로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집어넣고 이거 들어있네요. 몇 발 안드니까 자 이렇게 채웠고 그리고 보시면 아시지만 탄피가 모양이 그렇게 썩 예쁘진 않습니다. 진짜 탄처럼 안생겼고 그냥 그냥 탄피에요. 그냥 그리고 소리 들어보시면 알지만 이거는 금속 재질이긴 해요. 근데 구리 재질인가 그렇게 많이 무겁지 않은데 동인지 구리인지 모르겠지만은 동은 훨씬 무거울테고 하여튼 색상은 뭐 도금은 아닌 것 같은데 좀 가볍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래도 뭐 아예 플라스틱재 보다는 무게가 좀 있는 편이다 자 한 발씩 이렇게 넣는 맛이 있죠 역시 리볼버는 탄피 이렇게 빗솔에다가 탄피 한 발 한 발 넣는 이런 맛이 있죠 자 채웠어요 자 이렇게 합니다 잠시 끊고 자 준비가 됐어요. 한번 쏴볼게요 싱글 액션으로 일단 더블 액션 다 썼네요. 금방 썬다 진짜 다시. 다시 릴로드 자 다시 릴로드 시작해봅시다 안빠졌다 실제 리볼버는 성능으로 이렇게 가지고 노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탄피로 이렇게 해가지고 즐길 수 있다. 피스톨이 된다. 특별히 이걸로 재밌게 노는 방법은 늘 말하지만 한발 넣어서 머리에다 딱 쏘는 러시안 룰렛 같은 거 뭐 그런 거겠죠 자 준비가 됐어요 쏴보겠습니다 끝 되게 허무하다 열두발 자 보이시나요 자 쏴볼게요 싱글로 쏘는게 제일 좋고 파워는 진짜 파워가스를 넣어도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총이네요 반동 하나도 없고 무게감 있고 뭐 그 정도 네 일단 따로 리뷰를 한번 더 찍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